진짜 BJ도 부럽다. 시청자들이 다 웃어주고 다 좋다 해주네. 그냥 존나 재미없는 거. 존나 상상한 표정 몸짓 하나 해도 웃기다 재밌다. 별풍 그냥 막 쏘네. 그럼 보지 말고 그냥 접어 임마. 일일이 챙겨보면서 무슨 여기다 글 적고 있냐. 영희야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잘 다녀오라고 말 좀 해주세요. 그냥 나가 임마. 나한테 출근 잘하라고 들어가지고 뭐 하는데. 어? 니제동 여행간대. 스타리그 끝나고 11월 12월. 배낭여행. 갈 수도 있지 임마 배낭여행. 그럼 무슨 우리가 방송만 해야 되냐. 와 EBJ 성질 더럽네. 그럼 보지 마. 근데 진짜 돈 쉽게 벌긴 한다. 나가. 조경이 형 내일 또 도서관 가야 하는데 못 보겠다. 강태 좀 해줘 형. 니가 나가 임마. 피용 씨 선택해 주세요. 지금 3시 30분인데 잘까요 말까요. 오지 마 그냥. 고객님. 보지 팬들이 별풍 선언에 좋아하시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분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나가. 일요일에 너 떨어질 거잖아. 정신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냐. 두 분이랑 화해. 나가 그냥. 어 영이 형 프로토스 선택해가지고 후회한 적 있냐고? 단 한 번도 없어 나는. 어? 단 한 번도 없어. 풀토화에서의 연보한테 상대요. 나가 임마. 트위치도 정지 먹었다고? 왜? 일비잖아 트위치에서는 이제 받는 게 100% 이제 몇 프로죠? 95%인가? 수료가 5%인가요? 와 수료가 진짜 이거는 차이가 심하니까 지구형도 어딜 가시는 따라온다고? 아이고 아이고 우리 다 머리가 아이고야 용이 형 저는 트위치가 지금 한 마리 없냐 그냥 오지마